어 이거 유화각인데? 자 고양이 3종 마사지 세트 알려드릴게요. 일단 기를 기마사지부터 들어갈게요. 고객님 편하게 앉으시고요. 기마사지 1단계 그리고 두피마사지 고객님 앞에 보셔야 합니다. 움직이지 마세요. 두피마사지 그리고 이마까지 이제 피부까지 들어갑니다. 자 3단계 나도 간지러워 자 볼 마사지 간지러우신가요? 만족하셨나 보네요. 고객님 몸 주셔야 합니다. 똑바로 앉으세요. 하지말로 하지말로 하하 하하 고객님 고객님 여기서 주무시겠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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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 코코 나 잘 때 내 옆에 와서 잔다. 그 정도면 고양이가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불지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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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제 유튜브에서 로드 응 이젠 피하시롱 고객님 고객님 밥 먹고 전부에서 치킨 먹자. 너무 뜨겁다. 너무 마르다. 고객님 코코 떨어졌어. 코코야 괜찮아? 기다려 차리가 제가 저희가 될거야 다 같이 같이 다 같이 같이 다 같이 참고 되쭈렷 갈아 마다 머네라 우리의 아쉬움을 다닐 수준 그렇게 먹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